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 미디어 처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10시 예배 때 두 번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영혼이 없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혼을 담아서 흔들려고 했어요 요번에 한 번에 끝냅시다 우리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허를 하면서 헌금이 이렇게 잘 쓰여지고 저희 만나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이 늘 헌금을 잘 사용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헌금한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교회에서 발행하는 걸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이름을 저희들이 쭉 입력을 하는데 어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이 한 10명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헌금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 생년월입니다 주민등록 마지막 여섯 자리가 되겠죠 생년월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 재무부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기 인증만 되면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실 수 있겠죠?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냥 쓰지 말고 재무부에 가서 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말로 해주시니 아 이거 농담인데 안 통하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천면적으로 교회에 주벌을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앱을 활용해 보니까 잘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간에 필요할 때는 앱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순서가 뭐고 누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시고 들어오기 전에 교회 소식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쭉 보고 오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 인쇄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얼추 생각해 보니까 주벌을 안 만들고 인쇄물을 절약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게 다른데 잘 쓰여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게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콘덴싱 보일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지구를 지키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좋은 일이고 또 여러분들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도록 또 이렇게 수정 보완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만나교회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도 되고 애플도 되고 다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들어가셔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만나교회를 치면 앱을 바로 깔 수 있습니다 혹시 안되는 분들은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제 앱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들을 묵상하는 것들도 묵상글들이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바뀌어가니까 저는 만나교회에서 시작한 이 일이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일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돌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이 찬양 한 곳 가운데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그대로 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좀 같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듣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공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라 나 주저암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파도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찬양팀은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 중간에 언제 찬양을 부를지 모르니까 안 부를지도 모르지만 앉아계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부를 때 어떤 분들에게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일이 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맘에 들지 않아요 내 삶에 후회도 많아요 그러고 보니 앞으로의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사도바올을 보면 한 절이지만 여기에 사도바올의 그의 신앙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수고했다 그런데 여기에 방점을 짓는 것은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수고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수고했다 그의 수고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사도바올을 생각하면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에 행복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사학자들이 또 전승에 의해서 사도바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사도바올은 일자 눈썹이었답니다 그리고 사도바올은 키가 작았고 그 시대에 참 많지 않았을 텐데 대머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눈썹만 일자였으면 제가 사도바올이다 이렇게 우길 수 있을 텐데 사도바올은 외모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 사실 외모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올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 불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나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것 때문에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고 주류 사회에서 그는 욕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은 사도바올을 기억할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사도바올의 인생은 참 고달픈 것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후회할 일도 참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후회할 일들과 고달픈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바올을 통해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그가 살았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고림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바올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우리말로 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찌질이 그러니까 사도바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찌질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셔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해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그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던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담의 색도상으로 달려가던 나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올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가 부끄러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겨워서 내가 임하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의 삶은 이렇게 열매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했을 만한 그러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도바올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게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이열치열부흥회를 낼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쓴 분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진짜 훌륭한 인격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그건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냥 느낌이에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영적 곤피비를 경험하고 5년 정도 지나가면 망가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주인이 원숭이에게 대청말을 위해서 여름에 잠을 자는데 더우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원숭이에게 나 자는 동안 부채질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하게 했대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파리가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원숭이에게 파리도 좀 쫓아라 그랬대요 이 원숭이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원숭이라 부채질도 하고 파리도 쫓는데 이 파리가 도망가지 않고 달려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파리를 어떻게 쫓지?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쫓다 쫓다 생각하면서 보니까 마당에 돌이 있는 거예요 올커니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가 파리가 주인의 얼굴에 딱 앉아 있을 때 파리를 잡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굉장히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내 가정에 충성스러웠다 내 삶에 충성스러웠다 우리가 충성스러웠다고 하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와 선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꼭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그만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돕겠다고 엄마 이거 내가 할게요 막 음식도 날르고 그래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그냥 기쁜 마음이 드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또 깨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릇을 깨기도 하지만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잘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리고 살아갈 때마다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내 삶을 얼굴을 정말 붉게 물드는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사도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은혜,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불의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 조금은 불의해도 괜찮고 내가 나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하면 우리가 불의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로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는 연초에 두 번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큰 병원은 아니지만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싶을 정도 일주일 내내 진통제를 맞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올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에게 곤고함과 고통과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 하나님이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그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살았던 과거가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늘 기억나는 것이 있었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그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에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고민이 뭐였어요? 내가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어요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영적 곤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영적인 곤고함이 곤고함으로 끝나면 우리들에게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그에게 곤고함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냥 서로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일들을 이렇게 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실수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실수한 일들이 많고 정말 창피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설명할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들의 부족함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야 일련을 돌아보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 죄악이 충만한 땅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참 놀랍죠? 죄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죄악이 많았던 땅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종종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줘요 내가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니까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것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죄악이 충만한 곳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들이 고민하며 몸부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이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한 이야기예요 소제목이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처마 밑에 가서 이렇게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한 청년이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할아버지도 오고 어떤 아줌마도 오고 그래서 처마 밑에 꽉 찼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그 순간 정말 불행스럽게도 왜 이럴 땐 또 그런 분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 처마 밑으로 딱 들어와서 비를 피하는 순간 끝에 있었던 청년이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을 보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이 청년이 물구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어디를 갔어요 몇 분 후에 이 청년이 오는데 비닐 우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 청년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할아버지가 물구러미 바닥을 쳐다보다가 우산을 놓고 떠나갔어요 그런 짧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세상이 다 그래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야기를 아시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가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겉닫줄을 불러 기쁜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라 4절 불러보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라 은혜의 바다로 가보라 우리가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연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부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생뿐이 아니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 제가 삼척에 있는 어떤 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외부의 집회를 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쾌히 간 게 아닌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갔어요 목사로서 참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가기 싫어서 가는 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늘 기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기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 오기 싫을 때 있죠? 똑같아요 사람이 뭐 거기서 거기서 목사라고 저도 그런 느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들이 곤고하고 우리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곤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왔기 때문에 집회는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쾌히 온 것이 아니니까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붙들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첫날 집회를 마쳤는데 정말 집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집회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면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끝나고서 계속 저도 교인들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땐 누가 잘 안 건드리는데 누가 와서 저를 툭툭 찔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제가 정말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님들 있는 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이 인숙이라고 제가 인숙이에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됐다고 나가라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그날 새벽에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올 텐데 집회를 마치고 꼭 가져가세요 저녁에 정말 그분이 이제 삼척 오징어 이렇게 두 박스하고 제가 차를 타는데 이 편지를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너무 편지가 길어서 제가 다 요약을 하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는 두 번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 결혼을 하고도 불행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곤고하겠어요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과외를 하던 오빠가 있어요 가르치던 오빠가 있었는데 옛날 그런 표현을 했죠 순결을 잃어서 나는 이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오빠가 자기 친한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힘들어서 고향을 떠났고 속초에 가서 사는 동안 어떤 교회 어린이집에서 보조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신앙 생활을 하고 참 좋았는데 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연루되면서 이분은 2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고향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됐는데 작은 도시니까 자격증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니까 20대 초반에 피아노를 잘 쳤던 모양이에요 피아노를 10대를 놓고 학원을 할 만큼 그래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제 남자를 또 만났어요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갔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남자가 낳았던 아이가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또 도망을 가고 이분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또 지금 결혼한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을 키우고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 아이를 또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공공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의 편지에게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살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열심히 살 거예요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먼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열심히 살 거예요 그분의 글에 보면 자기는 아침 7시부터 레슨을 시작하고요 저녁 7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녁이 되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가 청소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분이 저한 상황 가운데도 곤고함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처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라고 했던 사도마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 나의 나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누구보다도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나의 나를 부르시니 나의 나를 부르시니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왔사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고할 이유 우리의 인생에 애쓸 이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우리를 인도하심도 함께하심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올 한해를 우리들에게 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올 한해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함께 살게 하심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나대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